네 이번 시간에는요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유 형용사에 대해서 전치도 있고 후치도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요. 이번에는 소유를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. 대명사는 뭐가 다르나요? 내 것 이렇게 말이 끝나버리죠. 그것 자체로 내 것이라고 이렇게 완성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가 대명사죠. 명사니까 뭔가 끝나버립니다. 소유 형용사는 나의 한 다음에 뒤에 무슨 표현이 나와야지 끝나죠.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냥 내 것 네 것 그의 것 이렇게 끝나버리는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여러분 정말 기다리게 된 희소식인데요. 우리가 스페인어로 뵐고 나서 지금까지 뭔가 좋은 소식이라고는 없었죠. 계속 뭐가 분화되고 뭐가 여러 가지고 구분하고 이랬는데 드디어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. 한 가지 저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. 자 보세요. 소유 대명사는 어떻게 만드느냐? 자 소유 형용사를 재활용합니다. 재활용. 그 앞에 뭐만 붙여주면 돼? 정관사만 딱 붙여주면 그거 자체가 소유 대명사다. 인정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그런데 소유 형용사를 고를 때 후치형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. 전치 소유 형용사와 후치 소유 형용사 중에 아 뭐 쓰지?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후치를 선택해라. 왜냐하면 유럽원은 뒤에서 꾸미는 게 주된 법칙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. 그냥 소유 대명사를 순간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. 자 소유 대명사는요. 정관사 플러스 후치형 소유 형용사예요. 자 요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또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. 자 보시죠. 나의 것 하면요. 정관사 L 붙이고요. 뒤에 미오. 이렇게 한다는 거죠. L 미오 하면 내 것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 내 것들 하면 로스미오스. 자 이게 여성형일 때는요. 라미야 라스미야스 이렇게 합니다.